자 생산 확인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 파괴하지 말고 나와 줄을 충분히 줘서 충분히 체비가 미끼가 가라앉을 수 있게 잡고 있으면 동동동 뜨잖아요 자 살짝 가라앉아요 살짝 지그시 견제 견제 걸어 걸어 넌 와라 천천히 천천히 파도를 태워가면서 파도가 밀면 담고 밀면 이렇게 담고 밀면 감고 밀면 감고 밀면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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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감고 그렇지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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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여기에서도 지그시 들어서 살짝 오케이 너무 나가면 안되고 하 이번 거는 좀 길게 나왔네 오랜만에 갔네 살짝 시간이 걸려서 여기서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한 30cm 전후 되는 것들 고맙습니다 자 생산하기엔 아직 한 발 남았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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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